얘들아, 얘들아! 오늘은 뭐하고 놀까? 뭐하고 놀지? 어? 뭐지? 이 징징이가 우리한테 무슨 말을 거는 거 같은데? 얘네들이 지금 뭐하는 거야? 내가 볼 땐 둘이 말이 좀 통하는 거 같아 생긴 것도 닮은 거 같기도 하고 미화야, 뭐래? 어, 별건 아니고 사실 저 사람이 자기네 마을에 이상한 괴물이 나타나서 공격을 당하고 있었대 그래서 괜찮으면 우리 보고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? 그게 별게 아니라고? 별게인 거 같은데? 아, 그래서 도와달라는 거야? 그러면 한 번 마을로 가보자 지진들이 위험한 거 같은데?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아, 여기가 이 마을인 거 같은데 어, 잠깐만 얘들아 저기! 저거! 레인보우 친구들 아니야? 레인보우 친구들이! 주민마을을 습격한 거 같은데? 주민들이 막 엄청 당하고 있어! 어, 그래! 어이! 이걸 무서워? 막 먹고 있어! 야, 저 엄청 위험해 보는 괴물들을 어쩌면 좋지. 좋은 방법 없을까? 음… 내 생각인데 쟤네들을 엄청 엄청 안전한 감옥에다가 가두는 거야 그러면 주민들이 절대 공격할 수 없을 거라고 근로 방법이 안 되겠다 우리가 그러면 빨리 주민들이 다 당하기 전에 빨리 감옥을 만들러 가자 자 다 지었다 마음에 드는구만? 내가 지은 블루 감옥 얘네 다 지었어? 물론 리아가 지었나? 난 그린하우스를 지었어 하우스가 아니라구 감옥이야 감옥 웬 감옥 멋진데? 멀리서 보면 들어오려고 하고 있어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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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리고 이거는 주황이잖아 내가 지은 주황이야 이야 마음에 드는걸 오렌지랑 똑같아 자 그리고 미호가 지은 핑크 핑크 감옥 얼굴 똑같이 생겼지? 음 좋아 좋아 그리고 벤트다 커플 감옥 벤트 속초처럼 복잡하게 만들어놨구만 오우 좋아 좋아 그리고 내가 만들었거든? 레드인데 얘는 위에다가 감옥을 만들었어 응 아 이렇게 더 유인해가지고 여기다 가둘 거야 자 이제 감옥을 다 만들었으니까 마을을 공격하는 아주 나쁜 레인보우 두 친구들을 하나하나씩 가둬볼까? 좋은 새끼 오케이 좋아요 좋았어 우리 신속 물약을 먹었으니까 따돌릴 수 있을 거야 저번에 좋아 얘들아 응 너무 무서워 니네가 다 해주는 거지 응 그래 걱정마 자 문제없다고 니아가 먼저 블루 쪽으로 가 그 다음에 우리 감옥을 유인하는 거다 문제없지 블루가 뛰어온다 어디야 어디 어디 어 다시 갔어 올라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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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빨리 감옥으로 빨리 감옥으로 도망치 리아야 빨리 뛰어 나만 믿어 리아야 너만 믿을게 이 감옥 안으로 유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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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와보시지 리아야 너만 믿을게 간다 실패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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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리아야 우리 다시 열어 문 다시 열라고 내가 내가 쫓기고 있어 내가 내가 이번엔 내가 쫓기고 있어 니가 문 닫아줘야돼 문제없어 문 열어줘야돼 저기 반대편도 문 열어줄게 열었어 열었어 나 유인할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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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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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문 닫았어 문 닫았어 문 닫아 문 닫았어 야 가졌다 아 드디어 가졌다 야 어려운데 자 이렇게 블루감옥에 블루를 가뒀구요 야 야구르지 야구르지 잡아봅 못잡지 여기 있으면은 이제 나쁜짓은 못할것이다 자 이번에는 이번에는 그린을 잡아볼까? 오케이 자 얘들아 이번에는 그린을 가둬보는거야 그린은 내가 생각을 해봤거든 리아가 유인하면 내가 문 닫을게 좋아 그린은 위에 있어 위에 위에 여깄다 안녕 그린 너희 집으로 데려다줄게 그린 엄청 빨라 그린 생각보다 빠른데 야 니가 유인해야돼 나한테 오는거 같애 나한테 오잖아 오케이 오케이 잡았어 야 무르지 야 무르지 야 무르지 야 무르지 오케이 그린까지 잡았구요 그 다음에 주황 잡을까 주황은 엄청 빠른데 주황 잡아보자 자 리아야 이번에는 이 주황 감옥에다가 주황을 넣어보자 그래 분명히 저기서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을거야 가보자 근처에 있겠지 뭐 너 먼저 가 무섭다 리아가 빠르니까 달리기가 빠르니까 리아가 할 수 있을거야 저기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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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아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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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펴지 어어 온다 온다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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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야 빨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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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라 따라와보시지 이리 봐도 육상부였다구 야 나한테 와 야 뭐야 갑자기 야 어마한사람한테 야야야 니가니다 니가 닿아 어? 어그로 피웠어 어그로 범위가 짧은가봐 아아아아아아아아 야 이거 동든들 뭐야 모르겠어 내가 유일할게 나한테 유일이 끌리면 계속 끌리고 있어 야 뒤로 들어갈게 뒤로 그래 오나? 들어갔어 야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주황이도 포획 성공 힘들었다 그치? 뭘 봐 있냐서 아 먹이다 오케이 그러면은 다음에는 핑크 잡아볼까 핑크? 그래 핑크 좋았어 구독 오케이 리아 달리기 선수 핑크 잡으러 가자 좋아 핑크는 쉽지 않을 거란 말이야 핑크 저기있다 핑크 저기있다 저기 산 위에서 지금 주민들을 또 잡아먹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 같아 못된 녀석 일로 와보시지 맞다 맞다 얘는 좀 느린데 어 빠르다 도망가 느린데? 간다 나한테 오는 거 아니야? 아니야 아니야 오케이 리아 날아가고 있어 아 리아야 나한테 온다 뭐해 자꾸 아니 왜 날 쫓아오는 거야 간다 문 닫아 여기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문 닫고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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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닫았어 어 열었어 야가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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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으로 이쪽으로 유인할까? 문 열어줘 문 열어줘 야야야야 문 안 열려 야 바로 뒤에 바로 뒤에 문 열었어 문 열게 문 열었어 잡아 잡아 여기 왜 문 닫혔어 야 가졌어 가졌어 아닌데? 어떻게 나왔지? 여기 문 왜 닫혔어? 쟤 왜 이래? 쟤 왜 이렇게 잘 왜 잘 유리주 잘 피하냐? 어 얘 그냥 문 열고 닫고 다 해 혼자 뭐 문 열고 닫는다고? 그럼 이거 블로그를 해야겠다 블로그를 하자 다시 유인했어? 유인했어 내가 뒤를 막아줘야지 어 뭐야 뒤에 아무도 없지 안돼 내가 앞에 막고 있었는데 야 내가 내가 들어갈게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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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갈게 이번엔 이번엔 내가 들어갔어 내가 데리고 간다 내가 데리고 간다 야 태랜 막았다 후 됐다 이 방향이 아니겠지만 막았어 드디어 핑크도 가뒀습니다 야 말썽꾸러기 졌어 말썽꾸러기 졌어 이겸은 얘들아 이번엔 퍼플이야 퍼플 야 얘는 너무 빠른데? 너 너 너 너 야 엄청 빨라 내가 가둘테니깐 들어가봐 야야야야 들어갔어? 들어갔어? 들어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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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온다 여기 입구 막아 여기 여기 어 다 야 가놨어 가놨어 와 가놨어 리아를 미끼로 어? 리아가 죽었지만 퍼플은 막아냈어 아 좋아 좋아 퍼플아 착하게 살아라 거기 빼드는 거 뭐야 날 죽이다니 날 죽이다니 벤트 벤트 좋았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레드만 잡으면 된다 레드는 내가 좋은 생각이 있거든? 레드는 내가 진짜 좋은 생각이 있어 리아가 여기 서있어 그치 거기 서있고 그 레드를 내가 갖고 올게 거기 서있으면은 리아가 너 잡으러 갈거야 레드가 자 어? 간다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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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리아 보고있다 야 올라온다 계단타고 올라간다 빨리 용암에 용암에 밀칠거야 자 이제 여기서 뒤통수를 빡 어 안 밀쳐져 얘들아 어떡해 몸으로 밀어 몸으로? 어 됐다 잘 있어라 이 멍청아 아 됐다 얘들아 이제 모든 감옥에 지금 레인보우 친구들을 가뒀습니다 볼까요 한번? 모습들 좀 자 블루가 잘 있나 블루 여기 있네 블루 착하게 살아라 그리고 그린 그린도 잡았고 그 다음에 주황이도 넓은데 있네요 핑크가 제일 힘들었어 핑크가 솔직히 문을 열잖아 어 얘가 문을 열더라고 깜짝 놀랬지 뭐야 자 어쨌든 이렇게 레인보우 친구들을 감옥에다가 모두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시구요 그럼 저희는 가볼게요 안녕하성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빙 뿅 뿅 뿅 뿅 쿠 strengthening sí ammen 줄넘 py apparatus cl dollars